에스프레소 두개 먹고 내려가서 에스프레소 좀 사와라 안 썩었으니까 아침에 샌드위치 먹자 다 먹으라 네스프레소 커피두잔 내 에스프레소 커피 두 잔 사오라고 여기 밑에 카페에서 집에서 라떼 만들어 먹을게 집에서 소금을 구워주세요 그럼 이 집에서 랑을 놀아주거든요 끝까지 먹는다고 생각해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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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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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the professor of IBM. 아멘